스테이크에 부으세요 와 양파랑 양파에 물을 하고 끓인 다음에 와인을 추가하고 다시 요리를 하래 그리고 스테이크 만드는 거 위에다가 소스 부으세요 아 갠 못해 갠 못해 갠 못해 근데 이러면 상을 늘려야 돼 우리 아마 사람이 더 올 거거든 다닐 손님들때만 위딩이 생길거란 말이야 포테이투너가 뭐야? 아 포테이... 포셔너? 배분기 배분기 올라가 있는 걸 자동으로 해 줬네 어? 더 눌려고 아니 근데 이거 설명이 뭐지? 카운터는 필요없고 아 맞아 디스플레이 스탠드인데 근데 여기에 음식을 놓아 손님이 주문할 마음이... 주문하도록 유인하는 거네 그거를 응... 히오서클? 아... 그럼 이거 밖에다... 밖에다 놔야 되네 쓸모가 없네 이거 의자를 이쪽으로 못 돌리라 못 돌리라 히오서클? 의자 방향을 이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됐어 돌렸어 아 의자를 잡고 돌리면 되는 거야? 히오서클? 히오서클? 어차피 두명짜리 안... 아냐 아냐 두명 손님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일 손님이 좀 더 늘어나는 거지 아냐 왼쪽 봐봐 왼쪽 봐봐 그룹 후기가 1-1밖에 안 돼 1에서 1밖에 안 돼 1명밖에 안 와 무조건 1명이야 이것도 사 손님이 똥을 안 싼대 이거 테이블에다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 시작할 때 냅킨 줘가지고 지들이 닦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아 뭐야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네 반칸.. 반칸 공간효율이 되네 반칸 공간효율 이게 최곤데 이거 뭐냐? 이게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좋은 거 아니야?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.. 이쪽으로는 많이 안 오잖아 우린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 그래 그래 시작 요것도 써야 되고 그거 안 들려도 돼 레디 레디 그 대걸레 돌려서 얻었어 이속퍼프 손님이 안 올 때 네 약을 합시다 끔 2번 꺼주세요 고기 이러다 1 더 주면 어떡해 2개 쏠라 4번 끝난거네 저기 쓰면은 저거 저거 놓을 자리 없어 감자튀김도 필요해 감자튀김도 필요해 저거 고기 안나가냐? 저거 왜 방치해 방치형 게임 얘네들 먹었으면 얘네들 먹었으면 내 캠핑 세팅 못해 굿굿 감자튀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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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져 네키니 2개잖아 여기 네키니 2개잖아 나 어디까지 밀리는거에요? 안밀렸어 안밀렸어 미쳐 아니 주문 말고 쟤 사람 밀릴 사이로 많이 밀리는데 빠싸기 빠싸기 이렇게 빠싸기 한번이 저 또 또 뭐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영철이 저거 한번 닦아줘야 된다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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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 퍼플 감티도 져버려 서비스로 줘 가져가세요 손님 손님 재고해요 저 약속 재고해요 새거라고요 돈 개잘버는데 청사진은 왜 다 주광이 불러갔어 저기 자리 없어서 진열대다 싱크대 업그레이드 할까 업그레이드가 돼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4개까지 돼 플랜트 넣자 플랜트 플랜트 사자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는 건데 겹치는 거야 청사진을 게임 시작하면 여기서 뚜딱뚜딱뚜딱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음판에서 할 수 있어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왼쪽 밑에 있는 거 우리 있어 저기다 음식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적어보면 주문을 빨리빨리 하는데 주문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문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럼 우리 쉬운 걸로 하자 감자칩 올려놓을까? 감자칩 쉽지 않아? 아니지 제일 안 익힌 스테이크를 올려놔야지 어 맞네 그냥 안 익힌 걸로 주자 안 익힌 걸 안 익힌 걸 6회고 미친놈아 레어 올려도 레어 베리레비 안 익힌 건 6회고 시바 야 안 익힌 거 하나만 줘봐 빨리 좀 덜 익힌 거 하나만 여기다 두고 올게 비켜 어이씨 영철 이석토크 영철 이석토크 왜 저거 빼고 다 주문한?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년들이? 가만히 감튀도 줘 감튀도 줘 감튀달래 감튀 어 니꺼 아냐 아 뭐야 쪼거 조금 덜 익힌 거 조금 미디엄이었네 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어 너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저거 빼고 다 주문하는데 주문했는데 드디어 저걸 저걸 주문 안 하는 건가 야 이거 이거 닦아줘 바닥 닦아줘 바닥 닦아줘 닦아바닥 닦아바닥 굿굿 야 바삭이 익힌거 바삭이 익힌거 아 됐구나 감티 짱났다 닦아줘 바닥 닦아줘 바닥 닦아줘 바닥 아 시발 이건 안 쓰네 그거 안 쓰네 어? 서비스에요 손님 서비스에요 미티언니 어? 니가 어떻게 알아 인마 이거 먹으라고 이것도 먹으라고 아 죄송해요 손님 저희가 고기 하나 더 준다고 고기 하나 더 준다고 일로와 아니 서비스라고 준다고 더 먹어 인마 준다고 이벤트 상첨 내셨어요 야 이것도 이것도 서비스 고기 하나 더 준다고 고기 하나 더 준다고 고기 하나 더 준다고 고기 하나 더 준다고 고기 하나 땡